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찰리랑 아이리티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비학습 고스트 컬렉션 세트를 박스를 열건데요. 여기에 AR 공포 체험 카드가 있고요. 이건 신비, 금비, 구아리, 각성체관님, 리온, 구미호, 이안, 도완, 두옥신이, 정모전형, 진명, 캐리바루스 카드가 있습니다. 도완, 금비, 신비, 각성체관님, 구아리, 리온, 주옥신이, 캐리바루스, 정효정, 이안, 진명, 구미호. 똑같습니다. 이거랑 카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해볼거에요. 이거는 AR 공포 체험 카드입니다. 이거 가지고 핸드폰에 딱 찍으면 아니면 태블릿에 딱 찍으면 나옵니다. 실제로 귀신이. 핸드폰으로 찍으면 실제로 나온다고? 귀신이? 네. 근데 춤추는것도 있지마냐? 귀신이 나오면 무섭지않아? 아니, 네. 그럼 남자아이는 용을 뺏어요. 용을 뺏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어? 이제 송각시 만져봐. 어? 무서운데? 아니야. 왜? 어디갔어? 어? 어디갔어? 어? 야. 어? 아 사라졌어. 이제 박스를 열어볼건데요. 대박입니다. 어 도안. 도안 캐리바루스 탈출. 도안 캐리바루스 탈출. 으아 나 너무 싫었단 말이야. 아 뭐야 쓰레기 줘. 어 그러니까 내 말이고 가짜라고. 최강림. 각서 최강림 탈출. 으아 내가 탈출. 이안도 탈출. 금비시다. 금비야. 금비 탈출. 흠. 금비의 변신. 나는 금비야. 근데 이상하다. 왜 파란색이 왜 파란색이지? 응 이상하다. 나 하리 너무 예쁘다. 자 여러분 우리는 칸을 거쳐줄까요? 아니면. 아니면. 장난감 갖고 먼저 줄까요? 장난감 해주세요. 장난감. 네 알겠습니다. 자 하리입니다. 제가 이제 하리의 설명을 해보죠. 하리는 여자인데. 둘이 누나인데. 힘이 진짜 세요. 한 12살? 어 12살입니다. 힘이 너무 세요. 최강림. 하리를 좋아하는 최강림. 검은 머리에다가. 이건 갓썸 최강림입니다. 신비가. 이렇게 착한 신비가 만들어졌습니다. 리온은. 검은. 이 사악한 도안을.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리온은. 옛날에. 어떤 테마사가 있었어요. 그게 리온이에요. 리온 말고 다른 테마사도 있어요. 나쁜팀. 나쁜팀 될게요. 이제는. 이안을 설명해줘요. 이하는. 이가은을 좋아하는 뱀파이어에요. 이가은한테. 자기가 뱀파이어인 것을. 들키지 않고 싶어서. 사람인 척 했어요. 그 다음에. 신비는. 자기가. 귀신을 소환했는데. 귀신이 무서워해요. 신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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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귀신이 몰라. 하리가. 도깨비. 도깨비. 엿을 먹으면. 어. 귀신 나온다고 했는데. 먹었는데. 귀신 나와서. 그런데 신비가. 귀신 나왔는데. 계속. 둘이랑 같이 모 서 워 황! 니! 니! 가! 띠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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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디 균비는 나왔을때가 한 진명? 진명이 나왔습니다 진명이 이사악한 진명 근데 얘는 맨날 얘한테 오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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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얘 천사인데 왜 오빠야 라고 하지? 맞아 얘는 12살인데 언제는 우사초 낳았을때 얘 셋 같이 낳았어요 근데 얘는 아마 돌아가셨을때 애기였잖아 애기? 그래서 모든 얘 오라버니가 있어요 얘 오라버니가 두억신이 가장 힘쎄 무서워 보이는데 얘 오라버니 원래 도깨비였는데 이 나쁜 테마사가 죽였어 이 나쁜 테마사가 아주 착한 도깨비를 죽였는데 그래서 다른 도깨비들이 엄청 화나가지고 얘 오라버니 도깨비랑 다 합친거에요 그래서 두억신가 됐어요 자 얘 설명 달성인 케리베로스 처리입니다 케리베로스는 원래 지옥에서 살았는데 왜 지옥으로 온 지는 몰라요 얘는 원래 사람이었는데 얘가 원래 장도환이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얘 말고 유아라는 애도 있어요 여자에요 둘다 같이 기실 물리치는데 어떤 마을사람들이 기실 소환을 한다고 했어요 치사죠 그래서 그 마을을 지키는 용사들이 용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얘를 장관을 죽이려고 했는데 유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진짜 슬퍼서 갑자기 아기가 등이 등이 탁 올라와서 등이 탁 들어갔어요 몸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도안이 됐습니다 툭툭툭 고운 테마사 케냐 지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운 테마사 지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요 깜짝이야 얘는 원래 테마사였는데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귀신이 됐습니다 얘 둘 때문에 귀신이 됐어요 얘가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막대기만 딱 부숬는데 이렇게 얘가 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비가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얘 진명을 상자에다 가져서 여기 딱 상자 상자가 밑에 있어요 돌 밑에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유지미 유지미 알죠 하이 엄마 어린 유지미가 돌이 상자를 열어라고 했어요 진짜 열었는데 어린 유지미가 얘가 어린 유지미의 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 진명풍에 보면 알 거예요 힘들어요 얘는 그거 아니야 구 구미용입니다 얘는 원래 남자의 여웅만 뺏어요 치사하게 여자애는 안 뺏어요 근데 왜 왜 남자를 뺏어요 뭐죠 왜 얘는 청소년입니다 원래는 두옥신이가 원래 금비였는데 금비가 자고 있었는데 두옥신이가 어떤 마법을 걸어서 여기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비의 본무성은 청소년이 본무성은 금비입니다 금비의 비중은 청소년이 형입니다 자 얘네 멋지는데 자 마지막으로 떡신이 떡신이 뿌다린 토클렉션 이제는 카드 컬렉션을 할건데요 여러분 도안입니다 엄청 힘이 센 도안 두 번째는 얀 얀은 별로 세진 않은데 구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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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 그 이상 나올 줄 알았는데 고스트 엑스에요 고스트볼 엑스 구미용 우리 동생이 가장 좋아하는 금요 좀 무서운데 잘 봐봐요 좀 무섭지 않아요? 아니야 나한테 안 무서워 아니야 이건 유튜브한테 유튜브한테 오 무서운데 어 어 진이 각성채강이 맞네 각성채강이 맞잖아 각성채강이 오 생각보다 되게 무섭다 진이 형이 눈이 빨개요 리온입니다 리온은 옛날에 내가 말해줬죠 옛날에 검은 테마사를 쫓고 있어 검은 테마사에요 내가 좋아하는 금비입니다 우리 동생이 가장 귀여웠고 사랑하는 금비 오 되게 금비 카드 되게 예쁘다 얘 반짝이지 않네 정모 정모 신비 레고 신비 레고 신비입니다 마지막 킥킥 루베루스 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해볼건데요 직접 도화 먼저 해보겠습니다 신비 신비 우리 동생이 나를 초대해줘 나를 초대해줘 나를 초대해줘 봐봐 계속 계속 안되는데 끊어줘 구하리 얘는 안나오네 얘 안나와 안나온것도 사실 있어 왜 안낼 바다로 공포에 발이군가 우와 대박 징그러 잠깐만 이상하다? 잠깐만 뭐야 이상하다 이거 발 잡을건데 이건 구멍인데 나는 감욕의 대왕 발 제법 못 쏠거 왜그랬어? 아 뭐야 공격해야해 왜그랬어? 오케이 오우 같이 춤춘다 춤춰 오 얘 공격하네 오우 공격하지 말고 춤을 춰 춤추라고 춤추라고 예 같이 춤추라고 오우 내 친구를 괴롭히면 가만히 없는데 오우 귀엽다 귀여워 오 얘는 여기 정우 형 형 여기 정우 형 금위로 배신한거 아니겠지? 심지이 선생님의 호스트 스프의 정우 형 여러분 안녕 오늘의 전학생활 도착해 난 이들아 날개 빠지면 시비 cholera 시비 시비 ה 오! 탭해! 와우! 여러분! 이 영상을 좋아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